XSFM입니다. I, D, W, K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5월 이번주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카우치 개그 카우치 개그 매주 변하는 카우치 개그 심슨 가족의 오프닝이죠. 예를 들어 제가 뭐 오래 본 TV쇼다. 덱스터 같은 드라마가 참 드문 케이스예요. 인트로 영상을 절대 바꾸지 않죠. 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많은 것들이 함축돼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보통은 이 심슨즈의 카우치 개그처럼 매번 회차마다 뭐가 바뀌었지? 이러면서 계속 쳐다보게 되는 이게 보통 TV쇼의 스타일이죠. 그렇죠. 심슨의 카우치 개그는 특히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죠. 팬분들도 이것만 파는 덕질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맞아요. 뭐 이제 실베이 쇼메가 만든 오프닝도 있었고 그 80년대 헐리우드 액션 영화 스타일의 LAG 오프닝도 있었고요. 네. 호머 심슨이 약간 브루스 루이스처럼 나와가지고 아 맞아요. 보트 타고 빠밤빵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오프닝이 뱅크시의 오프닝입니다. 뱅크시 네. 뱅크시를 상징하는 앞부분에는 뱅크시를 상징하는 텍스트만 몇 개 나와요. 네. 칠판에 글씨를 쓰고 있는 바트가 얼굴을 가리고 있다든가 하는 그런 상징만 몇 개 나오다가 갑자기 배경이 심슨 애니메이션과 관련 상품을 만드는 하천공장으로 바뀝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어둡고 지하에 있는 하천공장처럼 그려지는데 거기선 동양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심슨 애니메이션과 관련 상품들을 어두운 공장에서 유독물질을 사용해서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알 것 같네요. 네. 아동노동도 묘사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팬더, 유니콘, 돌고래 등의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해서 심슨 인형을 만드는 장면도 나옵니다. 심슨 가족의 하청은 실제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오랫동안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닝이 나왔던 때가 2010년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를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아 네. 그럼요. 네. 이미 2010년에는 우리나라에는 여기 오프닝에서 말하는 것 같은 노동 현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그저 이 문화적 탐험에 게으른 미국인들의 스테레오 타입을 되먹여준 정도의 개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라면. 그렇죠. 혹은 이제 강대국에 하청을 하면서 가혹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그냥 통으로 꼬집은 이야기일 수도 있죠. 매우 그렇습니다. 네. 팬더가 나오니까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2010년대면은 뭐 폭스콘 같은 사태의 심각선은 한창이었죠. 네. 이번에는 관련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1993년입니다. 5월 10일 태국의 케이더 장난감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장은 노동자들의 이동을 막고 도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1층의 주 출입구를 봉쇄해둔 상태였고요.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188명이 죽고 5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 부상자의 대부분은 이제 불이 밑에서 올라오는데 문이 잠겨있으니까 뛰어내려서 생긴 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인형 공장은 미국 회사 디즈니와 마텔의 완구를 만들고 있던 공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돈 맥글리션이라는 음악가가 이 사고를 바탕으로 토이 팩토리 파이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 노래의 첫 구절이 바트 심슨의 팔이 높고 뒤틀려져 있다 입니다. 실제로 이 높고 뒤틀려져 있는 바트 심슨의 인형은 지금 방콕의 노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사고로 인해서 나온 인형이죠. 네. 이 공장에서 만들고 있던. 이런 사건을 겪고 사람들은 아시아 작업환경 피해자 네트워크 줄여서 안노에브를 만들었습니다. 네. 아시아 전역을 돌면서 관련 이슈에 목조리를 내고 재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회를 열었어요. 네. 우리나라는 국내의 노동환경도 문제죠. 문제지만 점점 돈이 많아지다 보니 고용인구가 해외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렇죠.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90년대와는 입장이 바뀌었죠.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제조업 노동자는 이제 전세계에 있죠. 네. 미국에도 있고. 그렇죠. 관련된 문제가 바로 작년 이맘때도 터졌습니다. 작년 5월 7일 인도에 있는 LG화학 계열사인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유독가스 스타일렌가스가 새벽에 누출되어 인근 마을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1년 전의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최소가동 혹은 운영이 안 되고 유지만 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은 건 아니었고요. 다만 누출이 새벽에 일어났고 누출을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알아챌 정도로 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엄청나게 컸죠 13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후속 보도가 이번 주 지난주에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유출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금 밝혀진 유출 원인이 공장 측의 관리테만이라고 하는데 관리테만은 사고의 원인이 아니잖아요 관리테만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요 또 유출에 대한 경보음과 안전장치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유출을 눈치챌 수준이었으니까요 LG화학은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노에브가 올해 이 사건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토론회에 나온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아직 지원에 대해서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가 라오스의 땜분계 사고 이야기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그냥 조사에 응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기부액 몇 백억 몇 천억을 내놔버렸다고 이거 얼마나 상스럽냐 LG 디스플레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뭔가 이상한 공약 같아 보이는 약속들을 좀 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 돼서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됐죠 지킨 거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병원을 지켰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하는 피해자도 있었는데 이런저런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토론회를 MBC에서도 취재를 하고 오마이뉴스에서도 취재를 했어요 그렇게 많은 언론사가 취재를 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취재를 한 뒤에 LG화학에 물어봤습니다 LG화학에서는 인도 환경재판소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국제적인 기업 범죄에 대해서 보도하는 걸 왜 이렇게 꺼려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선정적이라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양반들한테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인도는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피해자는 그리고 인도의 행정력을 생각해 본다면 피해자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알 수가 없죠 인도의 공업지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어딜 가나 산업이 형성되면 인구가 많이 몰린단 말입니다 땅이 큰 나라 치고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런데 인도는 어떤 지역들은 발전을 시작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발전한 곳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장 같은 걸 유치해야 돼요 독한 물질들을 뿜어내는 공장도 유치해야 돼요 LG 같은 해외의 대기업한테서 받아와가지고 문제는 각 주정부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많은 곳에 이런 공장들을 그냥 유치해버린다는 게 인도의 전국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안 알려지는 이유는 뭘까요 좀 비정합니다만 그 공장이나 폐수처리 시설 같은 곳들이 있는 지역에 주민이 적죠 어르신들 몇 분이 살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건만 보더라도 제 기억이 맞다면 1만 명, 1만 5천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갑자기 대피를 했어야 했습니다 공장 바로 옆에 민가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마을의 사람들이 길바닥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냥 쓰러져 있는 네, 인도는 앞으로도 이런 일을 겪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국내 기업 범죄 말고 인도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유해한 공장을 자꾸만 유치하더군요 자, 두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는 5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50년이 넘은 얘기군요 배경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주요 인종은 저희가 누워서 세계 속으로 다 설명을 드렸듯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화교인, 중국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인이 대부분일 것 같지만 절반쯤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민족들이 있고요 말레이시아의 독립운동가 퉁쿠 압둘라마는 말레이시아가 독립한 후에 초대 총리가 되었어요 아시아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보통 그렇듯이 말레이시아의 주요 민족들 간의 화합 정책을 처음에 펼쳤습니다 그러다 이 화합 정책에 다른 여당의 정치인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여당이 아니고 다른 여당의 정치인들이 여당 내부의 다른 정치인들이 그렇죠, 불만을 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인 입장에서는 돈은 화교들이 다 갖고 있는데 정치적 화합이 무슨 의미냐 그렇죠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게 아니냐 네 네, 그런 불만이 있었던 거죠 네 뭐 당시에 경제 구조상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옳은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화합 대신 고립을 너무 처음부터 쉽게 말하는 건 무능한 정치인이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 점에서 리코뉴가 참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리코뉴가 싱가포르를 지었다고 표현합시다 거긴 지은 거니까 지가 네 짓기 전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말레이시아인의 말레이시아라는 말이었어요 네 독하죠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리코뉴는 결국 싱가포르를 뚝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이렇게 고립되고 반목하는 거에 이제 결정 별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네 결국 여당에서는 말레이신들에게만 보조금을 주는 경제정책과 공용어를 영어와 말레이어로 정하면서 말레이시아인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칩니다 A.K.A. 부미프트라의 시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책이 저쪽으로 갔다가 탄력이 너무 심해져서 다시 반대쪽으로 쭉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반대쪽으로 쭉 오니까 화교들의 불만이 다시 결집이 됩니다 아니 숫자가 적지도 않거니요 숫자가 적어도 케어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불만이 결집된 결과는 표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적은 숫자의 화교들이 자본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네 표심은 정치반 자본반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화교는 그래서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여당과 연정을 하던 중국계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여당을 버리고 밖으로 나와서 결집을 합니다 야당을 만들어서 선거에서 크게 승리를 하죠 네 화교들은 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쿠알라룸프로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기념 행진을 벌입니다 뭐 그런 일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어디날 가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또 고무줄이 반대쪽으로 쭉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반대쪽으로 늘어났다가 그런데 이 기념 행진이 말레인들이 보기에는 기분이 나빴던 거죠 네 그래서 행진 중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충돌이 대규모 폭동으로 번지고 196명이 사망하고 439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네 이 수치는 물론 보수적인 수치고요 사망자가 몇 천명이 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국의 아버지였던 툰쿠 압둘라마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사퇴를 겨우 진정시켰고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사직하게 됩니다 네 이 참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벌어졌어요 화합을 꾀하다가 화교인에 대한 정책에 말레인이 불만을 품고 그래서 말레인을 위한 정책에 화교들이 불만을 품고 그 다음부터 말레이시아의 정치인들은 급격히 쫄아들죠 이 문제에 있어서 네 그래서 결국 제가 느낀 점은 커뮤니티나 뉴스의 댓글 베풀 베스트로만 결정된 정치의 결과 같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공식적으로 싫어한다는 댓글이 보통 따봉을 가장 많이 봤죠 네 그 결과물이 폭동일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식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남아시아가 겪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중국인과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네 그리고 다양한 소수민족 그 안에 존재하기도 하는 화교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의 문제인데 말레이시아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 부미프트라는 그저 현존에 있는 아파르트 히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한 건 정치의 한계인 건데 정치의 한계라고 말레이시아 정치인들도 인정하면서도 이건 못 건드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현지에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을까 봐 겁나요 실제로 뉴스 베풀 정치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여의도 레카들 계시잖아요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최고위원은 당대표도 도전합니다 이 레카들 중에서 역시 스타메이커는 진중권이에요 당대표가 레카 하면 꼬마 자동차 많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뭐죠? 붕붕? 또봇? 아 그렇죠 또봇당이 되는 거죠 레카들이 당 지도부에 있으니까 여튼 왠지 판데믹이 풀리고 사람들의 평화적인 집회나 행사 같은 거 많이 있을 때 한국도 왠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이런 테러리즘 같은 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제가 걱정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 게다가 포탈은 분명히 부추길 거고요 사실 전조는 선거 때마다 있습니다 유세 현장의 테러가 소규모로 있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줄어들기는커녕 격화될까봐요 2022년에 제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자 뉴스아카우브였습니다 XSFM입니다